꾸며도떠바비 꾸며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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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다 분산되니까 여기가 제일 위기야 지금 야 여기가 제일 위기야 지금 애들이 분산 돼가지고 지금 완전 지금 조합 조합이 안돼 이거 가야돼. 아빠 가야돼~~ 오야지~~ 가 안나와 이거 가야됐어 이거 어 이거 왜 마법이 안돼 영영안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왜 안된다는거지 다시 살리구요 한턴 쓴걸로 되네 살려도 아 이런 꼼수 쓸까봐 또 이런 패치도 깔끔하게나는 게임이 프로텍트 링 방어력 3이 올라간다 골렘을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진짜 겁나 세요 지금 플레임버스트로 용을 먼저 잡죠 왜 안되죠 플레임버스터 왜 안되지 뭐가 이상한데 왜 안돼 이상하다 지형이 다르다고 안된다고 이때까지 항상 했는데 자 그럼 같은 지형으로 가줍니다 안돼 뭐야 뭔가 버그 같은데 아 아 매료가 됐네 나 멍청이다 멍청이다 매료가 됐구나 아 매료가 됐어요 아 이렇게 제가 멍청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멍청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 그러면 그냥 여기 잡아버려 됐어 이제 애들 거의 다 만나고 있어 이제 얘도 한번 좀 털어줘 자 이쪽으로 도망가죠 고기방패 오오 아니 미친 한번도 이렇게 공격해온적 없었는데 야 그냥 단순히 완전히 저거구만 적이네 그냥 야 저거 야 마나도 깠을거 아니냐 야 누가 내 차 갖고 나가가지고 기름 다 털어간 느낌이야 지금 개 불쾌해 지금 애들도 다 눕는다 이러다가 미쳤다 이거 사거리 애졌어요 또 누웠어요 거기까지 해 차라리 죽여줘 그게 훨씬 편하거든 죽여줄래 이런 리잘렉션도 못쓰네 자 이거는 이리로 와줘야돼 이리로와서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걸 오른쪽에 그냥 브라이언 살릴걸 이게 맞는데 지금은 어쩔수 없다 그러게 최종화보다 지금 어렵습니다 자 리커버리를 리잘렉션을 넣어서 하고 됐어 자 그 다음에 브라이언이 세크리파이스 얘는 근데 이걸로 거의 레벨업하는거 같애 이걸로 거의 지금 레벨업하고 있어 얘 자 그 다음에 치어링을 아아 망할 아 잠깐만 걸어가면 된다 자 치어링을 팜한 듯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팜이 서몬 서몬 서몬을 서몬 에리아시에 에리 에리시아 이건습니다 자 좋았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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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이제 카린이 됐어요 이제 내 여자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플레임버스트를 오지게 조져버리겠음 사가지없는것들 그냥 여기다가 바로 아웃이야 이거는 살아 뭐야 체력이 1나마서 미친 아이 미친 자 이거는 이럴때 들어가있고 있어 라이프스틸 하나 1만 갖고오면 돼 0만 아니면 되잖아 그럼 이기는거 아니야? 어 수고해요 됐어 자 그 다음에는 어 용 그냥 바로 뒤로 돌아서 뒤치기 따버려 그냥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작 자작 샤악 애들이 레벨이면 30몇 이랬던게 내가 기억이 나 이상한거야 뭔가 아니 분명히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 했을때 레벨이 30몇 까지 갔던게 기억이 나는데 어째서 이게 10몇 밖에 안됐는데 끝날려고 그러지? 뭔가 이상한거야 뭔가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잠깐만 이거 뭐 냉동돼버렸어? 항마력 좋았던거에 자 리커버리로 마시아 자 치어링 한 번 더 이거 이거 거리 안다는거 아니니? 어 됐다 다음은 여기서 그냥 정벗 정키버키 애들 제거해주구요 오케이 자 올라가 올라가 카린의 피닉스 사용합니다 저 위에까지 닿았으면 좋을텐데 닿았네 사라만다 뭐 야 템도 더 새로운게 나와 이제 야 이거 그냥 게임 안 끝났어 아직 끝이 아니야 이득이야 그렇지 그래 템이 새로운게 나오면 끝난거야 이거는 새로운 게임이지 이게 이게 2야 이거 8앤드 테티스 2야 이거 그냥 원 자체가 아직 안 끝난거야 게임이 그치 시즌2 들어간거지 에헤이 영역이 무슨 미쳤네요 어 어 이건 아닌데 어 깨어났다 카미 석화가 되어버렸어 자 석화를 풀 수 있습니다 리스토어로 풀 수 있어 아 아 석화 씹혔어요 이게 왜이럴까 이게 내가 봤을때는 석화가 씹힌게 아니라 석화를 푸는 능력이 없는거 아닐까요 오피리한테 보면은 리스토에 석화나 메리오 등에도 유효하다고 그러는데 안돼 이거 진짜 억울하다 나머지 애들로 다 제거해야겠다 그냥 오케이 이제 어차피 용 한 마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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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차에 곤봉 공격력 플러스 57M 어둠의 속성 20 파미 장비가능하다 야 템바 애들아 지금 47짜리 나왔었는데 이게 최종북이었는데 미쳤어 57짜리 플러스 10이 나왔어 지금 이해 줄거야 이해 줄거라 믿어 자랑해 어 이해 줄거라 믿어 지금부터 시작하는지 후회 를란 호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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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言葉 変 Mother シーン 言葉 でも本当に蒼山が無事で良かったわ ありがとう 話は先に届いた知らせで大体わかってるわ でも見ての通りこの辺りもかなり危険な状態になってきているの 事態は一刻を争うかもしれないわね 協力していただけるか 하낙까지 그걸로 왔어.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. 일단 뒤로 돌아가자. 준비를 정리해서 출발하자. 어? 상점? 아직 템 정리 못했는데. 어? 여기가 부키의 배출이잖아? 네. 네. 부키 프랜차이즈 체인텐데스. 저게 왜 내城에 있는지? 잠깐만. 근데 야. 이거 좀 문제가 있다. 성 안이. 이 성이 누구꺼야? 이 성이 누구꺼야 여러분들. 이 성이 팜꺼야. 팜이 지금 버스 왕 아니야? 왕한테 지금. 자기 그 성 안에서 빡친거지 지금. 팜 말 봐봐 지금. 왜 우리 성 안에 있냐고. 이거 봐. 이거 봐. 얘가 군주인데 무슨 그런거 허락한 적이 없는데. 아, 전제 내고 판다고요? 그러면 환영이죠 진짜 좀 무료로 줘라 이제 좀 2분 돼 2분이니까 무료로 좀 줘 아 아 파마 아 아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잘 밀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애들 중고차 못사는데 아 이게 딜러하고 딜을 못하네 아 다 밀어넣었는데 지금 뻐꾸기 털고 있었는데 뭐여요? 아 이만골드 오케이 좋아좋아 그래야 왕인데 지금 스톤블레이드 더 좋은거 나왔다 자 애들꺼 무기 무조건 사줘야됩니다 마이네의 장갑 랄프꺼 자 무기부터 사주고 카린꺼도 좋겠지 뭐 브라이언 오우야 브라이언 공격력 60짜리가 나오네 이제 할버드 마시아 51 질서의 곰봉 아까 뭐 곰봉 나왔는데 누가 먹었냐 곰봉 아까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? 야차의 곰봉 야차의 곰봉 나왔네 능력치 비교가 안되는데 야차의 곰봉 여기 없는데 더 상위 클라스 아닐까? 나도 보죠 자 리안꺼 소울버스터 소울버스터 돈 없다 이제 파동의 지팡이 뭐야 내가 살아만 더 먹었었니? 아까 살아만 더 먹은게 아니라 실반보 먹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 미친 괜찮아요 팔면 되지 뭐 스페이트 메일 스페이트 메일 있구요 브라이언도 있어요 더 살건 없네요 가빠는 상위 클래스가 안나오네 지금 보니까 무기는 상위 클래스가 나오는데 오케이 7천원이 남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요거 사구요 그냥 사봐 어 반지 두개씩 사고 나머지는 전부다 소마의 꽃을 삽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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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흩어지지마 이 자식들아 템사 왔다 지금 미친 아이 미친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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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궁수가 뭐야 궁수 이거 아니 야 궁수가 6명이야? 거기다가 지금 뭐야 이거 하둔 쓸 수 있는 애가 3마리의 아크데몬 애졌네 힐러가 붙으네 2명밖에 여기고 어? 어어 여긴 노힐이야 노힐 레온으로 뚫고 가야돼 오피리아가 힐 역할을 하던지 티티가 힐 역할을 해야겠네 야 이제부터 게임이 좀 재밌어지겠는데 이제는 자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저희 롤러코스터 오늘 여기까지만 운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2부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랜드 택티스 원 유튜버의 매니아 분들 좀 있는데 많이 리플 달아주시고 해주면 내가 답변 많이 해줄게요 많이 리플 달아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use the